이번 시간은 자신이 국가경제나 국가권력에 직접 관여하여 재물과 권력을 얻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 자신이 영과 월에 있는 재물창고나 권력창고에 직접 들어가서 부기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해원맹리만의 독창적인 해석입니다. 이 원리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이야기와 같습니다. 자신이 거대한 보물창고에 들어가서 보물을 밖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창고문을 여는 주문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알리바바는 보물창고의 재물을 얻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인묘하여 그 힘을 사용하는 경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강력한 고 보물창고나 권력창고에 들어갈 때는 창고 열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열쇠가 없다면 보물창고에 갇히게 되어 보물창고 주인에게 죽음을 당하거나 종속되게 됩니다. 우리가 역포국에서 타인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이미 공부를 하였습니다. 고에 임묘할 때는 창고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반드시 가지고 들어가야 하며 창고문이 닫혀서 자신의 무덤이 되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이 사주는 대만의 3대 재벌로서 매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38세의 대만 플라스틱을 창업했고 정미대운, 무신대운에는 화공약품, 의료사업, 화력발전소, 자동차 분야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 대만의 대표적 기업가로서 성장하여 구조원대의 재산을 이루었던 왕영경님의 사주입니다. 경신일주 자신이 신축월, 급제고, 사업에 임묘하고 다시 병진년, 상광고, 국가재물창고에 임묘하였습니다. 이제 진, 국가재물창고에서 나오는 문을 열어야 하는데 진술충으로 열었습니다. 강력한 고에 임묘하여 그 힘을 사용하는 경우 고, 재물창고나 권력창고의 영향이 커질수록 부기가 높아집니다. 이 사주는 임묘가 거듭되어 재물창고의 규모가 매우 커졌는데 진술충으로 진, 재물창고의 문을 이미 열었기에 창고 안의 보물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 사주는 가난한 어린 시절을 딛고 37조원 아시아 최고 재벌이자 세계 5대 재벌이 된 이가성님의 사주입니다. 경호일주 자신이 기미월, 정해시 타인들과 오미합, 오해압으로 합하여 무진년 국가단여 재물창고에 임명하였습니다. 이제 진, 재물창고를 열어야 하는데 그 열쇠를 폐일지 자신의 식신으로 가져왔습니다. 폐는 진, 수고에서 나온 것인데 식신은 자신의 몸이니 자신이 진, 국가재물창고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진, 재물창고의 임명하와 함께 정해시와 무진년의 연합된 자신의 수세력으로 기미월과 오일지 타인의 화세력을 감사하다 거대한 포국도 이루었습니다. 월일시로 이어지는 지지합, 무진년, 국가재물창고로의 임명, 거대한 포국, 이 세가지는 이가성님이 거부가 되는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을 말하며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이루고 인덕도 풍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분은 경술대원까지 하는 사업마다 계속 실패하다가 시내대원에 들어서자 건설인력회사를 차려서 엄청난 돈을 벌어 엉망장자가 되었습니다. 임진년 국가재물창고로 정미월, 신미일, 기해시, 자신들과 타인들이 모두 임명했는데 신일간 자신이 폐상관 자신의 능력으로 임진년 거대한 재물창고의 열쇠를 얻었습니다. 폐상관이 진, 재물창고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사주는 개대원과 갑자대원에 크게 성진하여 육군소장이 되었던 분입니다. 무진년, 인성고, 국가권력집단의 기미월, 신미일, 무자시, 자신과 타인이 모두 임명했는데 신일간 자신이 자, 자신의 능력으로 무진년 국가권력창고의 열쇠를 얻었습니다. 자, 식신이 진, 권력창고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사주는 큰 유산을 물려받고 교육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분의 사주입니다. 개미일주 자신이 무오 년 타인과 무계합, 오미합으로 천간지지로 합하여 병진월, 거대한 재물창고에 임명하였습니다. 병진월, 거대한 재물창고는 부모의 끝인데 이 재산을 자신이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요? 경신씨가 인성으로 자신의 몸인데 신진합으로 가져왔습니다. 보물창고의 열쇠를 자신이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주는 참치통조림으로 유명한 동원그룹 김재철 회장님의 사주입니다. 개축일주 자신이 어래년 타인과 함께 경진월, 거대한 재물창고에 임명하였습니다. 가빈씨 상관은 자신의 몸인데 이내 합으로 진, 재물창고와 연결된 폐, 연지와 합을 하면서 창고 열쇠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인묘가 충첩되었고 재물의 규모가 매우 큰데 재물창고가 월에 있어 국가 단위가 아닌 사회 단위의 기업체입니다. 이분은 호텔 사업을 하고 있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신축월, 인성고, 재물창고에 신묘 년, 신유일주, 신묘일, 사주 전체가 임명하여 축, 인성고, 재물창고의 규모가 매우 거대합니다. 신유일주 자신도 축, 재물창고에 임명했는데 묘유층으로 창고문을 열었습니다. 축, 인성고, 재물창고는 금, 비겁, 많은 사람들의 몸이 임명된 부동산으로 호텔과 리조트를 의미합니다. 묘유층은 거대한 금에너지를 묘, 목에너지가 끊임없이 충돌시켜 움직이게 하여 축, 금, 재물창고로 금에너지, 재물이 끊임없이 들어가게 합니다. 묘유층으로 사업이 날로 번창하고 재물도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2천억 부자로 부동산 재벌입니다. 40대 경술대원의 부동산 투자로 크게 돈을 벌었습니다. 이모일간 자신이 얼사월 타인과 함께 경술시 재물창고에 임명했는데 진술층으로 술, 재물창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경술시 재물창고의 역량이 상당하여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재물도 컸습니다. 이분은 무술대원부터 고리대금업을 시작하여 평생 엄청난 재물을 쌓아 부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을미대원의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후유층으로 계속 고생하다가 가보대원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주는 매우 독특하게 정일간 한계와 사주 전체의 금세력만 가지고 있습니다. 신유년 신축월, 정유일, 신축시, 연월일시의 사주 전체의 금세력이 축월지와 축일지로 모두 임명하였고 유축합으로 정일간 자신이 축재물창고를 통제하였습니다. 거대한 금세력 타인의 재물이 축재물창고에 들어가서는 전혀 열리지 않았는데 이분은 돈은 많이 벌었지만 전혀 베풀지 않는 구두세였다고 합니다. 을미대원의 축미층으로 유축합이 깨지면서 재물이 나가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보대원은 오유파와 오축천으로 정유일주 자신의 몸을 극하고 신축월, 신축시 재물창고와의 합도 깨버려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주를 살펴보면 이분이 세상에서 어떤 목적으로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일간 자신은 타인의 재물, 신유, 금세력을 축재물창고에 모으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인 것입니다. 이 사주는 한국 의료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의대 교수님의 사주입니다. 기미일주 자신이 경인월, 관살, 경쟁자를 미일지 자신에게 임무시켜 통제하고 무진시, 급제고, 권력창고에 자신이 임묘하여 들어갔습니다. 무진시, 급제고, 권력창고는 병신년, 급제, 타인과 신진합으로 연결하여 강력한 포국으로 사람들과 재물을 통제하였습니다. 기미일주 자신은 무진시, 급제창고의 문을 열어야 사람들도 지배하고 재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무진시, 권력창고의 문을 열었을까요? 기미일주 자신은 미, 자신의 관살고에서 나온 경인월, 관살, 자신에게 지배당했던 타인을 이용하여 인신충으로 병신년과 무진시로 이어진 강력한 포국의 문을 열었습니다. 만약 인신충이 없다면 역포국을 당하여 빈곤하게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강력한 포국의 문을 열었습니다. 기질과 함께 인생을 외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